29, 31, 거의 한 번 앞에 봤어? 네, 앞에 카메라 봤어요 20, 30, 30 너가 밀린 거지? 네 오늘 30분까지 봐야 되는 게 원래 맞아 네 일단 다음 시험은 31, 33, 23, 9, 5 윤지도 영상 보면서 잘 들어 이번 주 일요일까지 우리 교과서 할 거니까 요 정도 문제 다 풀어와야 일요일날 문제풀이 합니다 다 풀어 오시고 시험 밀린 거 없이 그때그때 와서 보시고 그럼 윤지는 내일 와서 보충해야 돼 내일 일찍 학교 안 가니까 일찍 와가지고 뭐 하시고 홍석이도 내일도 사업 한 번 해? 몇 시에 와? 6시? 그 전에 수학아 몇 시에 가나요? 10시 10시 수학아 어디서 뭐 하냐? 네? 수학아 어디 가라고? 응 여기 서울대행 서울대행 일요일날 일요일날 너 일요일날 영화번 밖에 없지? 네 아니 아침에 구로 갔다가 몇 시에 오지? 수학 시간 딱 맞춰주잖아 네 아 홍석이 시험 볼 시간이 없어 제가 시험 기간에 뒤에 가고 있어요 언제? 6시까지 일요일날? 네 5시에 가고 있어요 야 그럼 너 시험 언제 봐? 3시에 끝나고 2분 3시간 동안 아우 되겠다 내일 와야겠다 내일 4시까지 와 네 4시까지 와서 한 시간 반 정도라도 시험 하나하나 한두 개라도 통과하고 네 너 그때 우리가 뭐야 제 시험 한 번 안 왔던데 네 아니 그때 머리로 병원 갔다 병원 갔는데 그때 저 대기